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초코빵 과자탕입니다. 안에 몽쉘이랑 빅파이, 마가레트, 오레오신즈, 커스타드, 미니오에스, 그리고 포켓몬 초코빵 같이 넣었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고춧가루 바삭한 맛과 라면과 함께 먹어요 안 좋은 맛 넓은 알게돼요 라면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라면은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? 라면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라면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한입에 맞게 먹자 뱅뱅 뱅뱅 톡톡 젤리 와.. 이럴 때까지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먹었는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고소한 고춧가루 와우 고춧가루 꼭 보기 위해서는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лес에 대부분이 많은 ran주일 것 같아요 때문에 먼저 세워진 것 같고 뱅싱이 남은 와중에 그냥 자고나서 먹으면 다 먹으면 더 맛있 bits Um게더 다음날 모른다 마지막 방금 아út 한 입 이제 이제 설탕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음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먹어야지 먹기까지 진짜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